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 모스포 대방어입니다 방어는 몸집이 클수록 고소한거 아시나요?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맛이 좋은 물고기가 방어입니다 몸집이 커질수록 기름기가 제대로 오르기 때문인데요 기름기가 골고루 올라와 맛있는 방어 그 중에서도 특별한 맛을 자랑하는 부위들이 있는데 바로 배꼽살과 살살이에요 손질하면 몇 점 안나온 귀한 부위랍니다 함께 먹을 때 맛있는 생와사비, 편마늘, 편부추, 쌈장, 초고추장, 막간장, 그리고 쌈배추까지 다양하게 먹을 때 더 맛있는 방어회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방어회는 등살, 배꼽살, 뱃살, 꼬리살, 등지느러미살까지 오늘 제주 모스포 대방어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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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먹기 좋은거 같아요 먹기 좋은거 같아요 과거에서 먹기 좋은거 같아요 시키고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뱅뱅 바삭바삭 뱅뱅 고소한 고춧가루 무스포 대방어 무스포 대방어 정말 맛있어요 디저트 레몬 먹고 멜루감 까그맨 멜루감 단산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